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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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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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음달 이다리아트입니다. 이번에는 3가지를 만들었고요. 조금 더 컬렉트를 추가해서 만들어봤어요. 이건 가을가을한 느낌을 많이 넣어봤습니다. 이건 가을하면 올리브색깔이죠. 자개로 포인트를 줬고요. 진주와 참을 넣어서 예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컬러 조합이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시리얼젤로 포인트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한층 더 이렇게 귀여운 아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제 손에 한 네일아트를 변형을 해서 전 제 손에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엽죠. 저희 샵에 곰돌이. 이렇게 곰돌이가 인기가 많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달에 제 손에 했었던 파츠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10월달 아트에도 넣어봤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인기만을 체크아트 체크아트에 이제 이거 곰돌이까지 넣어봤어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컬러 이 컬러 조합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쵸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이달아트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아트와 이렇게 저번달 그러니까 이번달 아트 9월달 아트까지 같이 이제 다시 진행합니다. 이렇게 다음달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 안녕.